자팡이 생일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자, 합니다! 준비! 문제! 주세요! 이거... 이 색깔이 약간 이렇게 갈색인데 팥은 아니고 어떤 지방에서는 먹는데 이렇게 뭔 깡이야! 과자는 아니고 어? 무슨 깡이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작 시간에 만드는 그거 노란 거, 노란 거 우미양가 그러면 이 앞에 뭐야?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수수로 시작하는 부침개! 수수? 수수존! 이건 그게 아니야! 수수! 다섯 구장!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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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부침개! 수수 깡! 수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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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강정! 수수부전! 아니야! 수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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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야 뭐야? 수수부! 수수부! 그게 뭐야? 춤? 춤? 어떤 춤이요? 뭐야? 빨래! 미친 춤? 춤이야 춤! 이런 춤! 이거야 이거지! 이거야? 테크노 춤! 테크노 춤! 테크노 뭐야? 테크노! 먼 킥! 먼 킥! 테크노! 먼 킥! 테크노 쳐봐! 테크노! 이거 뭐야? 이거 먼 킥이야! 이걸로 하면 먼 킥이야! 테크노! 킥 킥! 바츠킥! 바츠킥! 테크노! 저기 유명하네! 그 저 태국의 태국 다수! 오자팜에 먼 쿤이야! 먼 쿤! 니크 니크 니크! 그러면 테크노! 니크! 테크노! 아니야! 테크노! 아! 테크노! 테크노닉! 오케이! 오케이! 테크노닉!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야! 테크노닉! 테크노가 아니구나! 아니야! 자! 빨리! 빨리! 아! 테크토닉! 아! 테크토닉!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자! 자! 쭉! 서가지고! 쭉! 빡빡빡빡! 이거인가? 아! 아! 이거야! 크레온빡! 크레온빡! 시작!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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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온빡 춤! 빠져! 아니! 이 춤 이름 있어요? 토기 춤! 토기 춤 아니야! 아니! 토기 춤 아니야! 자신 없어? 문유준! 오기통 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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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렬이 아니야! 15기통! 그런 거 아니야! 5기통 앞에 모아있다고? 5기통 앞에 두 자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똑바로 써봐! 직진 5기통! 그렇지! 직진 5기통!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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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5기통! 루루야... 이거 뭐야? 얘네 거야? 10대 거야? 자, 10대 말이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래? 나도 몰랐어. 이게 뭐야? 이게 정말 호감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얘기하면 쑥스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먹으면 아저씨? 오징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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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사랑? 영어로 이게 뭐야? 어금니 깎여물고 스마일 그러니까 웃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마일 숫자로 시작해요. 근데도 못 맞출 거야. 이게 어금니를 깎여물고 자전거! 자전거! 따르따! 이게 뭐야, 따르따! 룽 응 그러면 해 봐. 스마일부터 시작, 스! 스, 룽, 룽, 룽 그 다음에! 수룽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수룽 수룡,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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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 이건 그렇다, 알지? 이건 이거 알지? 이걸 어금니 딱히 하면서 하는 거야. 수룽 해봐. 사랑한다를 맞게 하고? 사랑한다를 이렇게 하면서 어금지 때려다년대 스루룩놀놀 네 글자로 조혜른 씨 이 악물 가면 스루룩놀 뭐야? 스루룩놀 스루룩까지 했어 스루룩놀 뭐라고? 스루룩돼이 뭐라고? 스루룩돼이 스루룩돼이라잖아 스루룩돼이 스룸 그 다음에 44를 순수 우리말로 마 뭐라고 하죠? 스루룩돼 아니 아니 40살을 40살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 마흔 스루룩 마흔 마흔이지 스루룩돼이 스루룩 이거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정 탈출하겠습니다 탈출 오케이 스루룩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그 다음에 내 엉덩이 너 이 복숭아 복숭아 어떡해? 그런 거야 그런 과일을 써봐 봐요 수박 너무 예쁜 엉덩이를 뭐라고 하지? 사과? 어 본인 거를 그렇게 만지지 말고 그걸 열어 그거를 아트 애플 애플 뭐라고 그래? 애플 애플 엉덩이 열어 애플 애플 엉덩이 애플 애플 너무 힘들어 자 우리 자판기 세대는요 8분 42초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수수붋구미 이거 뭡니까? 수수붋구미 수수붋구미 어머니 수수붋구미 이렇게 속에 팥 들어가 있고 수수를 갈아서 붙여서 그 안에 팥 넣어서 수수붋구미 이게요 수수붋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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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가루를 육반죽해서 둥글납작하게 빚어요 만두처럼 그래서 소를 넣고 지진 떡을 수수붋구미라고 그리고 지금 제일 화제는 바로 이겁니다 수륵은디 이게 뭐예요? 수륵은디 사랑한다를 이를 악물고 하는 해보세요 수륵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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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네? 정말 격하게 사랑할 때 수륵은도 의주무늬 뭐? 아주머니 수륵은도 의주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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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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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영씨 양세영씨 그러니까 이게 왜 수륵은디 나면 약간 채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너를 격하게 사랑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륵은도 나면 아 이 사람이 격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수륵은 사랑하구나 자 여기서 세대별 단어를 알아본 스피드 기준은 아메리카노 팀 승리입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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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